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가 트러스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일리노이의 공권력이 연방 이민국의 위법적인 체포 구금 행위에 협력하지 않고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를 이른바 생츄어리 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통과한 일리노이 법안 SB31에 서명한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는 이민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트 법은 로컬 경찰이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하며 연방 이민국의 위법적 이민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러스트 법안입니다. and not detaining people beyond whatever crime they may have or illegal activity they may have engaged in, detaining them for longer than that without a judicial warrant was inappropriate. This bill says that and enforces that judicial ruling. And it also says, basically, that continue to communicate, but police officers in Illinois to do their jobs should focus on public safety and well-being while communicating with federal immigration officials. It's reasonable. It's right. And it's a good outcome. 이날 자리한 경찰 각처의 대표자 또한 공공안전이 주안점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This law is the local county state's ability to work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our federal partners to protect the neighborhood, to protect the people in Illinois. 법안을 발의한 존 컬럴튼 일리노이주 상원의장은 법안은 이민 사회에 도움될 뿐 아니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신고할 수 있어 공공안전의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연방 이민국이 법원에 명령 없이 서류 미입했습니다. 트럼프 비자를 체포 구금하는 사례가 급증해 이민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의 수혜자인 하예진 씨는 일리노이의 트러스트법을 반기며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를 상추어리 스테이트, 즉 이민자 피난처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달 초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카고시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트러스트법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글랜뉴의 맛집 시로이 스시